여러분 반갑습니다. 독하고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여기는 병원입니다. 병원에 대한 신기한 사실들 자 첫 번째 애초어 눌러 아이 너 조용히 하라고 언니 시끄럽다 그리고 눌러 오늘은 지하에서만 할 거에요.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일단 그 다음 뭐 이런데 있을 수도 있어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찾기 때문에 이런식의 여기 뭐 부릉부릉 하자. 부릉부릉 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다려본다 이거 레버 여기 있는 레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열리나? 야 아 두개가 더 남았다는 뜻이네 어딨을까? 친구 너 알아? 나만 모르니 얘들아 당황스럽네 어딨지? 음 일단 보석부터 쭉 갈게요 보석 한 개 아 나 불꽃스 더 나와나? 이게 단가보다 일단 한 개 틀 두템 여기 보면 헬스터 있어요. 귀엽네 음 여기 열리나? 아 여기 안 열리네 아 다 찾고 있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칸 됐고 문 닫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이 한 개 남았죠 그 다음은 그리고 마지막 하면은 레버가 나옵니다 뚠뚠뚠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받았으니까 써봐야지 이런 말이야 어 여긴 뭐야?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긴 아 토카고카 은근 나무널벨 진짜 쉬운 것 같아 무시하고 제가 압니다 경고음 따위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음 이거 봐봐 여기 나무널벨 연구하고 있어 아 너 들어가 볼래? 안 들어가지구나 덩치 할 것 같고 어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네 먹어볼까 한번? 오 맛이 없나봐 그러면 괜찮아 보이네 이거 먹어볼래? 파티클 나오는데 막? 이거네 좀 이상해 내 캐릭터 괜찮은 거지? 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네 어? 모르는 사이에 크롬팻이 나왔다 저도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거든요 너 들어가 있어 야 또?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구독자에 한번씩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